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기본서 80페이지 중계묵 고용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인이 뭐냐면 고용인이라고 하면 고용인은 직원입니다. 직원. 직원을 고용인이라고 하고 사장을 고용자. 사장을 고용자. 놈자자가 붙으면 사장. 고용인은 직원입니다. 직원에는 두 가지가 있죠.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공인교회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계보조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용어정위에서 공부를 했었죠. 소속공인중계사는 개업공인중계사에 소속된 공인중계사로서 중계업무를 하거나 중계업무를 하거나 또는 개업공계사의 중계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보조원은 공인중계사가 아닌 자로서 중계업무는 못하고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기본서 81페이지 보겠습니다. 고용인 고용신고입니다. 2번에 양가로 1번.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개업공계사는 소속공계사 또는 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고용한 경우에는 밑줄 치시고요. 고용을 한 경우에는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개시 전에 신고해야 됩니다.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이내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고용신고는.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소속공계사 자격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즉 소속공계사 고용신고할 때도 자격증 사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외국인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냐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 앞에서 했죠.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트유 확인서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입니다.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실무교육 또는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따라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 안 해도 되는데 실무교육은 사실상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지 않냐는 경우에는 실무교육 수료증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양가로 2번입니다. 81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고용신고는 업무계시제인데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전신고가 아니라 사후 10일이내 신고합니다. 고용신고는 전자문서가 가능한데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 불가능합니다. 81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를 안 하면 그 밖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82페이지 3번에 고용인의 업무 범위는 조금 전에 했고요. 업무할 수 있는 것. 소속 공용회사는 중개업무를 할 수 있고 보조원은 중개업무를 할 수 없죠. 이 중개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은 없고요. 국토부 유권해석은 이 중개업무에는 확인설명, 확인설명,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이런 것들을 중개업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원은 이런 계약서 작성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82페이지 맨 밑에 4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와 책임인데 양가로 1번 손해배상 책임, 민사 책임이 있고요. 84페이지 양가로 2번의 행정상 책임, 양가로 3번의 형사 책임, 양벌규정에 의한 형사 책임이 있습니다. 즉 직원이 잘못했을 때 사장 책임인데요. 사장 책임이 첫 번째 민사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상 책임이 있고 세 번째 형사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책임은 잘못한 고용인 직원에게는 이 세 가지 책임 당연히 있습니다. 직원에게는 당연히 있고요. 사장에게도 세 가지 책임이 있는데 이 사장, 고용자, 개업공개사가 사장이죠. 개업공개사는 민사 책임,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리고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뭐가 더 무겁습니까? 무과실 책임, 과실 책임 중에서? 무과실이 더 무겁습니다. 무과실 책임은 직원이 잘못했으면 사장은 자기 잘못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또 사장 잘못이 없어도 행정처분,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책임은 개업공개사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직원 잘못으로 형사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건 뒤에 가면 양물규정에서 또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민사 책임만 한번 예를 들어보면 고용인, 직원 잘못으로 만약에 1억 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을 했으면 의뢰인은 이 직원에게 1억을 청구할 수도 있고 사장에게 1억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해가 1억 발생을 했는데 2억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죠. 한 사람에게 1억을 받았다면 나머지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주로 사장이 손해배상을 해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장이 즉 보험금을 준다고요. 보험금을 주면 보험회사에서 사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사장은 다시 직원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했으면 이 직원, 고용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장하고 직원과의 관계를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합니다. 부진정 연대 채무,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잘못했다면 사장은 본인 잘못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84페이지 양벌규정은 뒤에 또 나옵니다. 양벌규정은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냐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 85페이지 그 문제에 보면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소속 공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는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1번이 맞고요. 2번은 보조원의 경우에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자격 확인 요청해야 된다. X죠. 그다음에 3번 보조원의 경우 실무교육이 아니라 직무교육 받습니다. 그다음에 4번은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30일이 아니라 1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5번에 외국인을 소속 공개사로 고용한 경우에는 자격증을 첨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냐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되죠.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업무의 범위 그다음에 업무 지역 범위가 있는데 업무 지역 범위 이건 16회 때 출제되고 16년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업무 지역 범위는 88페이지 2번 중계대상물 범위도 마찬가지고요. 업무 지역 범위 시험에는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한 번 정리를 해보면 업무 지역 범위 업무 지역 범위인데 16회 때 출제됐다. 업무 지역 범위는 첫 번째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전국입니다. 자격증 딴 사람은 전국입니다. 그런데 자격증이 없는 소위 법 7638호 부칙 제6조 이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옛날 복덕방하다 자격증 없는 분들 이분들은 원칙이 시도고요. 원칙이 시도 예외적으로 전국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부칙개공이라는 말 들어가는 게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출제위원들이 이 부칙을 찾지를 못합니다. 지금 부칙이 아니라 법 7638호 부칙 즉 2006년도 부칙이기 때문에 2006년 이후 2007년부터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장고로 보시고요. 위반했을 때 부칙개공이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중계대상물의 범위도 역시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중계대상물 중계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죠. 이 중계대상물의 범위는 모든 개업공개사 종별과 상관없이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모두 다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계대상물의 범위는 개업공개사의 종별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거 시험에 해마다 출제되는 게 88페이지 법인의 겸업제안입니다. 2번, 별표하시고요. 88페이지 2번, 법인의 겸업제안 별표하십시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24번에 있습니다. 시험에 거의 해마다 출제됩니다. 그러면 이런 법인의 겸업제안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유는 물론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은 개인개업공개사는 겸업제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인만 이렇게 특별히 겸업을 제안하는 이유는 외국의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 진출해서 우리나라 개인중계업소와 무한자유경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개인중계업소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즉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인에게만 겸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은 여기에 있는 6가지 업무만 할 수 있고 개인의 경우 여기에 있는 6가지 업무도 할 수 있고 그 외의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은 돈 안 되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돈 되는 걸 못하게 하고 있어요. 외국 대형 법인의 진출을 막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88페이지 양가로 1번을 보면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만 가능하고 임대업은 안 됩니다. 임대업을 해야 돈이 되죠? 임대업은 안 되고 임대관리대행만 됩니다. 그것도 상업용 건축물 주택만 가능합니다. 농업용 건축물 화면 X고요. 89페이지 양가로 2번 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입니다.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할 수 있고요. 개발업은 안 됩니다. 개발업. 개발업을 해야 돈이 되죠? 개발업은 안 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업은 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3번 개업 공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업 공개사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X 일반인을 대상으로 X입니다. 개업 공개사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입니다. 분양대행업만 가능하고 분양업은 안 되고요. 시험에 택지 분양대행 할 수 있다. 택지 토지 분양대행은 안 됩니다. 주택 상가 분양대행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90페이지 5번. 그 밖의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인데 그게 뭐냐면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용역의 알선업은 할 수 있는데 용역업은 안 됩니다. 즉 도배 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되고 소개하는 것만 됩니다. 소개해봐야 이사업체 소개하니까 제가 중개업소에서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 정도 주더라고요. 돈 안 되죠. 직접 이사점 센터 운영하면 50% 남는답니다. 돈 안 되는 것만 할 수 있다. 양가루 6번. 90페이지. 경공매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대리. 입찰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부칙개공은 안 됩니다. 부칙개공 소위 중개인이라고 하는 분들 옛날 복덕방 하던 분들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경공매 매수신청대리는 안 됩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부동산의 매수신청대리 입찰대리 하려면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 그 지도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입찰대리만 하려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경매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이나 취득 알선만 하는 경우에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수신청대리하고 받는 보수는 매수신청대리 규칙 예규에 있는 보수 범위 내에서 받아야 되지만 그 외에 나머지 겸업을 하고 받는 보수는 중계보수가 아님으로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얼마든지 많이 받아도 됩니다. 중계보수는 최대 0.9%니까 0.9%를 초과해서 받을 수가 없죠. 그러나 겸업을 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계보수가 아니다. 그러므로 당사자 합의만 되면 얼마든지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90페이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계보수 할 수 있는 법인 소위 특수법인이라고 하는데 지역농협, 신탁업자 신탁업자는 없고요. 지역농협, 지역산림조합,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이 있는데 이런 특수법인은 그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만 할 수 있고 지금 여기에 있는 6가지 업무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90페이지 맨 밑에 4번 개인개협공개사는 겸업 제한이 없다. 개인은 여기에 있는 6가지 다 할 수 있고 그 외의 업무도 할 수 있다. 다만 소위 부칙개공은 6번에 있는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91페이지 문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인 개협공개사가 중계업과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이죠. 토지 분양대행은 안 됩니다. 주택, 상가 분양대행만 됩니다. 분양대행만 되고요. 분양업은 안 됩니다. 분양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지어서 직접 분양하는 게 분양업이고요. 분양대행이라는 것은 남이 지어놓은 거 분양을 대신하는 거고요. 분양대행을 하면 현업에서는 MGM이라는 말을 씁니다. 멤버스, 갭멤버스, MGM을 말하고요. 또 요즘은 R이라 하더라고요. 제가 빌라 같은 거 보니까 R 20개 준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리베이터 2천만 원 준다는 뜻입니다. 빌라 같은 경우는 분양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분양가보다 전세를 더 높게 내놓고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하죠. 빌라 같은 거는 신축 빌라 전세 들어가는 것도 위험하고 분양받는 것도 위험합니다. 사실 빌라 같은 건 자 그래서 91페이지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거의 해마다 출제가 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겸업 자 이번 시간 한 내용이 겸업하고 그 다음에 고용인에 대해서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간략하게 지난주에 한 게 뭘 했냐면 목적 1조 2조 용어정이 3조 중개사물 4조부터 8조까지가 공인중개사 제도를 했고요. 9조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조가 결격사유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취직할 수 없는 사유 그 다음에 개업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 했고요. 고용인 그리고 겸업제한 까지 했습니다. 시험에는 겸업제한 거의 해마다 출제된다고 했죠. 고용인도 거의 해마다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결격사유 반드시 나오고요. 등록 절차 한 문제 그 다음에 공인개사제도 한 문제 용어정이 한 문제 중개 대상물에서 한 문제 이 정도가 시험에 출제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92페이지 중개사무소 설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